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길 수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길 수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는 그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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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